안녕하십니까 킹스턴입니다. 저희 킹스턴을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셔서 이제 일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킹스턴에서 인턴들을 뽑는 인재 채용 공고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킹스턴은 항상 행복을 추구하고 또 남자 머리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샵을 지향하는 그런 샵인데요. 저희 킹스턴의 비전과 함께 같이 항해를 하실 분들을 찾고 있으니까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진솔하게 영상에 담아서 이제 아래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1차로 이제 먼저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면접을 잡고 2차 면접에서 합격을 하신 분들은 같이 일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정말 남자 머리를 하면서 행복하게 재미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고 싶다. 그러면 킹스턴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찍어주실 때는 집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센스 있게 본인이 좀 본인의 뭔가 진솔한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정말 이 영상에서 내 모습을 다 보여준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